자, 갑시다. 어이구, 어이구, 쭈쭈쭈쭈. 어이구, 우리 소아기 할아버지 집에 잤네. 상혜, 여기. 상혜, 할아버지 집에 잤네. 상혜, 여기 봐. 어이구, 할아버지 집에 잤네. 응, 상혜, 여기. 고마운다니? 응. 응. 잘 잤어? 응.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이구, 삼촌 안녕히 주무셨어요. 삼촌 안녕히 주무셨어요. 삼촌 안녕히 주무셨어요. 삼촌 보고. microphone G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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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ingJeremy GMB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직. 그거 혹시 읽어보세요? ㅋㅋㅋㅋㅋ 웃어봐 ok 삼촌 먹어야…" 삼촌 보고!! 삼촌 먹어봐! 서울우 Flying啦 간식 먹으러 가자. 하얘기다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할머니 앞에 가서 할머니 앞에 가서 할머니 부르고 우리 상영이도 안내해 주무셨어요? 어구 왜요 강아지 어구 이쁜애야 강아지 반복 붕어도 잘 짰냐고 물어 붕어 잘 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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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가 붕어가 밥 잘 먹었나봐 여기 할아버지 봐야지